그리고 또 여기는 어딨니까? 당산시장은 종합포장회방원은 인쇄민, 혹은 인쇄물, 포장자재, 덕지, 건축자재 등입니다. 이건 당산됐네? 대장이니까 알았어요. 여행왕도 맞잖아. 어디서나 가는거라? 하여튼 저 바를게 할 것 같아서 젤마니 짜장네. 우와 너무 이쁘다. 잔버 tio처럼, 여보세요 손 sf 쇼운이네? 가족 안녕하세요 우은입니다 오늘 청와대 먼저 가볼게요 청와대 뭐하는 데에요? 청와대는 방송주라고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는군요 아 뭐 처음 가면 감사합니다 우은아 왜 삼촌에서 욕이야 여기? 입안을 누르실 곳은 국민의 꿈으로 돌아온 청와대입니다 우은아이 집담사 친구아 우리 팔찌 있으면 어때? 우리 팔찌 있으면 어때?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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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네 네 우리 여기 가사통으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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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로은 봐봐 로은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너가 대통령 당선이 된거야 우와 대박 대박 이러분 민주주의 승리에요 민주주의 승리 대통령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하하하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어디 살이셨어요? 어디? 어디 어디 근데 내가 대통령 그 자격증이 없는 줄 알고 응 너 대통령이야? 응 나 자격증 한 이 정도 있어 보여줄까 이거 한번 뜯어봐 하나 둘 셋 빠바바밤 이론 이거 로은이잖아 이거 이론 당선됐네 아니 이거 진짜잖아 이야 이거 한번 다시 모셔 그러면 저장 너 왜 엄마 아빠한테 시키냐? 내가 대통령 대통령이잖아 아 네 대통령이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수파 선생님이랑 응 아니 들어가야 되는 거는 예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 어 예약을 못했어 오늘 안으로는 못 들어가 다음번에 대통령 살았던 거 꼭 가보자 알았지? 그럼 개인 예약 하실분들 문 앞 너 대통령 당선됐는데 그 대신 우리 밥 먹고 저기 가자 대통령 말고 왕이 살던데 왕이 살던 궁궐에는 들어갈 수 없어 너 대통령보다 왕이 더 높은 거 알지? 대통령이 대장이라면 대통령이라면 왕은 반드시 예약하세요 예약은 매주 일요일 갱신됩니다 로우님 방금 좋아해 주신 이모들 만났는데 이렇게 이불 쭉 내밀고 있어가지고 이불 찌뿌둥 내밀어가지고 어떡해 응? 이렇게 하면 돼 그래 대통령님 아빠가 안아주겠습니다 아 투어버스 지금 안 보이죠? 5분 뒤에 올라와요 투어버스 궁금하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하자 이즈 하자 이즈 하자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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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진 않아요? 안 추워 추워? 안 추워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건 엄마 아빠 거 매운 거에요? 매운 거 이거 매운 거지 우리 씻고 먹을래? 내가 하나 줄게 하나 줄게 더 맛있어 아직까지는 먹을만해 아유 감사합니다 떡 떡 그냥 떡 너무 시달라고 끊어 끊어 이거 뭐 써? 그거 어디 갔어요? 그거? 아 그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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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예 오 하하 여러분 You're so famous on TikTok!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You can't go to the bathroom! Oh, you're so cute! Ah! You're welcome! You're so cute! Are you really looking to go to the bathroom? Yes! This is my bathroom! This is our apartment! We are visiting the bathroom! We are in the bathroom! We are in the bathroom! We are still in the bathroom! 와우! 에이! 까와인! 감사합니다. 되게 너무 예뻐요. 찍세요. 인기 많네, 로니. 와우! 너무 예쁘다. 지금 어디 갑니까? 남산 서울타워입니다. 남산 서울타워. 우리가 꿈은 장난감 같아. 그치? 야, 여기 걸어왔으면 엄청 힘들었겠다. 여기, 여기 와. 여기, 여기. 뭘 좋아하는 거야, 대체? 자물쇠 봐. 수많은 자물쇠 중에 내 것도 있을 텐데.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 적을 것 같아? 응. 너무 작지? 그래서 내가 잘 먹었어. 맛있어? 응. 왜? 여기, 여기에도 레몬이 있는데, 레몬 다 먹으면. 맛있어? 응. 팡팡, 팡팡. 팡팡. 아유, 신나. 왜 이렇게 열심히 먹나 했더니, 레몬이 먹고 있어? 맛있어? 이게 밤의 식당인데, 처음 봐. 뭐라고? 이제 열심히 해. 여기. 이게 뭐야, 이게? 귀엽구만. 이러면 봐봐. 이거 봐라, 이거. 장난꾸래 갖고 좋구만. 아니, 이 예정에 없던 숲길 탐방은 뭡니까? 네? 돌아가는 버스가 없네. 그지, 로은아? 네. 몰랐지? 와우. 그래서 서울은 조심해야 돼. 눈 뜨고 코비하는 곳이야. 서울은 방심하면 안 돼. 우와, 달 봐. 저기, 정면에. 서울에 달려, 서울에 달려. 로은아. 서울에 달려. 슈퍼몬은 아닌데, 엄청 노란 달이네. 주황색 달이다. 서울에 달려와 함께, 엽라와 함께, 엽라와 함께, 엽라와 함께, 엽라와 함께, 엽라와 함께, 엽라와 함께. process시켜. 한글자막 by 한효정